이 정도는 한 방에 뵐 수 있지 않냐 니들? 못 빼네 야 제발 얘 좀 배봐 얘들아 애들 갑자기 너무 어벙거래 놔 놔 놔 놔 놔 놔 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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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그로 오진다 아르민 어그로 오진다 개빡치겠다 아르민 어그로 개오진다 아르민 어그로 좋아 됐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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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갑자기 막 달린다 큰일났다 어 어 잠깐만 저기까지 허용하면 안되는데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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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빙지 들어간다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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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데빙지 많이 들어간다 그렇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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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원컨대 주인공보다 낫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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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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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여기서 끼어들지마 그냥 얘네 둘로 묶다 그냥 그게 제일 편해 어 됐나봐 임무 성공했다 했다 깼다 정말 아르민 하나 깨는데 인성 나가는 멘탈 나가는 줄 알았네요 엔거 네 아 아 아 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거대수 줄기 찬란한 거인결정 좋아졌습니다 아 저 멘탈 나와가지고 미안해요 여기 너무 빡세가지고 너무 빡세가지고 막 계속 다시한대 빡섰어요 너무 뭐야 그만하고싶다 아르민 아 아르민은 여기까지하면 정말 깔끔하고 좋을 것 같은데 아직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아르민이 좀 더 남은 것 같아요 어떻게든 저 거대 거대한 여자에게 죽지 않고 넘어갔군 그런데 아르민 엘렌은 진영 중앙 후반에 있다고 하는데 진영이 가장 안전한 곳에 배치되어 있을 거야 그렇다면 역시 중앙 후반 부분이 타당하다고 생각해 그래 그 주변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는지도 신경쓰이는 것 오케이 글로 가자 아 얘네들이 글로 가는 거구나 나는 또 그 시점으로 가서 다른 캐릭터로 깬다는 줄 알았네 괜찮아 그래도 라이너가 야무지니까 애가 라이너가 딜이 아까 내가 보니까 4천 정도 나오고 장이 보니까 2,3천 나오더라구요 그나마 동기들 중에서는 딜이 좀 나오는 애여서 어?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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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뭐냐? 맞다라는 건가? 맞다라는 건가? 스텝 와아 раж 저 근데 리바이는 여성용어인을 알고 있네? 얘네 시점에서 나왔던 적이 있나 sticky 자 계속 전진합시다 제3장 3화 물어뜯다 리바이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 에렌을 지켜줘야돼 발라붙지마 이씨 오오 너무 게임 대충할뻔했네 크으 리바이잖아 얘들아 끝났잖아 게임 정면 그냥 정수 들어가자나 뭐야 뭘 먹고 있네 리바이는 집중필요없어 호이나해 어차피 혼자 다 죽이는데 뭐 됐다 됐다 감시가 아니라 지키는거야? 여성연관이 나왔다 에렌은 이름은 끝이래 접근을 막으라네요 오 에렌 잡힐 뻔했다 어디서 리바이 병장을 그런식으로 잡으려고 해 그런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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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히지 않지 윗나가면 살 수 있을거라 생각해? 개 오산이야 목덜미가 약점이면 앞에서 안 죽을거 같애? 목져서 찢어서 목덜미로 가면 되지 차원이 달라 차원이 달라 가스먹고요 잠깐만 가스가 여분이 여성연관이 쪽에 있잖아 오호 이거 이거 오호 에렌 에렌 이동정지 가서 도와줘야겠다 간다 간다 우와아 가자 베트라 정신차려 어쩔수 없었어 다 필요한 희생이야 다 필요한 희생이야 어쩔수 없어 어쩔수 없어 어쩔수 없어 어우 잠깐만 어디서 리바이 병장을 이 자식이 이거 호의 안되겠다 집중이 낫다 제일 내가 봤을때는 집중은 구하러 오거든 이게 호의가 또 호의가 아니야 사실 고자 같은 개념이어서 목덜미를 안 물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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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배터리 없어! 패드 나갔어 야! 빨리! 어어어 어, 잠깐만 에렌아 좀 닥쳐봐, 닥쳐봐 오빠 죽으니까, 지금 아, 에렌 입 찢어버리고 싶다 가자! 오케이 됐어 자, 치료약 먹구요 여성형 거인이 어마어마하게 빨리 오네 잠깐만, 또 멈췄네 가자 저기 있네, 있어 오는데 재밌지, 얘들아 개, 스릴나죠 얘냐? 어 여성 거인 왔다 어떻게 하지? 잡혔는데? 아, 여성형 거인이 와서 잡아갔네 헤드 한 번 빠졌던 게 컸네 나 스토리인 줄 알았잖아 빡세, 빡세 어쩔 수 없어 이것도 다 게임이에요 나도 진진경 모드 한 번에 깨면 좋지 아, 엔 그, 이, 이 이 이 이 이 참고로 여기서 여성형 거인과 싸우면 안 돼요 지금 방금 여성형 거인한테 잡혀가지고 꼭 나중에 유튜브에서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BJ 개 답답하네 여성형 거인과 싸워서 저지하면 되지 왜 저걸 오게함? 막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 왜 여성형 거인과 못 싸우냐 1회차 때 여성형 거인과 싸우니까 얘네들한테 먹히더라고 그래서 에렌이 SOS 신호를 보냈는데 내가 도달을 하지 못했어 여성형 거인한테 싸우는 게 아니라 가는 길을 막히지 않게끔 정리해주는 미션이었던가 어? 어 놀래라 에렌이 잡힌 줄 알았는데 칼날 없다 해야돼 갈날이 없지만 아아아아 젠장 부스터도 없어 내가 해야돼 좋아 오 잠깐만 뭐야 여성 거인 아니지? 자 네 리바이반 진짜 A급이네 전부다 확실히 클래스는 있네 애들이 딱딱딱 서포터를 해주는 게 상당히 편하죠 아니 칼 던지는 거 알고 있어 알고 있어 그냥 한 거야 그냥 알고 있어요 그냥 여유가 돼서 바꾼 거야 왜 모르겠어 한 번 다 그런 장면 나왔다고 해서 까먹진 않아요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좀 날카롭게 보지 말고 좀 마음에 여유를 느끼면서 방송을 보세요 미안해 응 아 일부러 그런것도 있어요 칼을 안가는 이유는 좀더 쇼부를 치고 싶은 뭔가 제가 약간 승부보는거 좋아해서 일부러 그러는것도 있어 오해하지 말고 몰라서 그러는게 아니라는거 플레이 시간이야 50시간 될려나 그정도 되기 때문에 한 30-40시간 정도 되기 때문에 전혀 모르진 않아요 아 이거 잡히네 오케이 역시 집중이 낫다 집중이 후이야 좋아 어 여성이 거의 빨리 오네 나아가자 나아가자 에렌 에렌 왜 이동정리 왜 했지 에렌 어디냐 빨리 가 에렌아 빨리 가 멍청아 가라고 아니 일로가면 안돼 일로가면 안돼 올라가 올라가 에렌아 올라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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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아 다시와서 깼어요 여기 어 갑자기 목덜미 왜 아 뒤에 공격하는 애들이구나 갑자기 목덜미 왜 아아 뒤에서 공격하는 애들이구나 변할거면 변하래 가는거야? 격장 믿고 안돼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별 따는 죽음을 부르고 아니야 근데 얘가 변신하고 리바이병장 있고 얘네들 팀이면 이거 여성형 거인 할만하지 않을까 는 개 함정 개 모든건 설계대로 개명장면 지렸다 언제 저런것도 준비해놨죠 저러다 또 혀 깨무는다 엄청 죽었죠 오는동안에 동료들의 희생이 컸습니다 아 얘가 딱 저거라는걸 알고있네 인간형 거인이라는걸 알고있어 안에서 소변지리지 말고나 있으라고 하는걸 보면은 저걸 빼낼 생각이네 에렌처럼 거인을 하는거죠 알고있어 리바이가 리바이반은 리바이가 종교에요 리바이반을 믿는다는거는 즉 곧 리바이를 믿는다는 겁니다 리바이반 애들 멤버 보면은 완전히 다 살아가잖아 남자들인데도 리바이 개 좋아해 제발 제발 부탁해 제발 그만해 안돼 어허허 아 여기까지 어떻게 하는데 이걸 아르민을 하네 하아 오늘 내가 봤을때 유튜브 편지만 두시간 걸린다 진짜로 두시간이 뭐야 아르민 편만 두시간이야 오졌어 어허허 잠깐만 스읍 옆에 동료는 있겠지? 스읍 어 갑자기 걱정되네 이거 C레벨 4개로 하는거 아냐 이거 사샤 먹기위해서라면 먹기위해서라면 규율 위반도 서슴치않는 다 아 근데 이런 스읍 이런 여자 귀엽지 않나요? 맨날 뭐 먹는거 좋아하고 막 막 퓨퓨 막 이러는 귀엄 스타일 아 그러면서도 속은 착하고 얼굴도 이쁜 그런 스타일의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상관 말도 안되는 명령이나 하고 암르민 적절한 암르민 숲에 들어오는 거인의 마그라고 명령했대 장 그럼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그는 명령에 따라 규진을 몰리에 넣지 너희도 그렇게 할 수 있겠지 아르미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우등생과 열등생의 차이인가 이게 어 어 여덟 그리고 어떤 임미리 셀까 봐 말을 안한거야 동료들이 희생되도 그런 얘기잖아 엘빈 얘기하는 거죠 제발 제발 안돼 아니야 아 라이너가 떠나네 B급 장한명인데 근담이겠지 말도 안돼 전부다 시댕크라고 뒤졌다 뒤졌어 여기까지다 아하하하 피카 낀 것 봐 행종이네 행종이 움직임이 어 크리스타 일단 여기부터 정리를 하고 가야겠네 저렇게 또 내 여자가 나오네 구하러 가야죠 누가 유튜브에 그러더라고 왜 내 여자가 두 명이냐고 제 여자는 사샤와 크리스타 입니다 감사합니다.